지금 보시면은 땅콩이 집이 엉망이에요 중간에 디깅종 한다고 아크릴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아크릴도 다 뿌려줬구요 여기는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무를 새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나무가 어디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쌓아 놓으셔가지고 다행히도 나무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크기만 맞게 잘라가지고 이제 동물원으로 돌아가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애들을 풀어주고 안녕 신댔어 어디였어 부모님 소원 벗군에 들어가는 건 아들 이거 또 어췌피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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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 손이 안 닿게 나의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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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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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, 다섯, 다섯, 살. 숙소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. 뱃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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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따라 Watson 질 요리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뱁뱁 너는 또 없을 때 뱁뱁뱁 뱁뱁 그의 뱁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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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집사 꼬마집사 소마집사 무신하 월급 비행기 Coca irgendwas 다같은 거 likes 막상 가야됨 집룡 집룡 셜리 집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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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프레이독 딕잉존을 완성했습니다 오 계단도 엄청 잘 쓰는데요 좋아좋아좋아 얘들아 이번에는 부수지 말고 오래오래 써주렴 부탁할게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